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추첨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좀 많이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조금 밀리다 보니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려놓고 출발할 텐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는 0.3% 정도 밀리고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장 초반에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아랫골이 좀 달면서 0.3% 밀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반면에 이제 기술조가 많이 포관이 되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0.04% 정도로 이제 아랫골이 달면서 다시 이제 양봉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수고를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조금 주춤한 상황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데 요즘에 이제 평소에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좀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된지 뭘 만든 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기업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무분별한 급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품절주들도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보고서 제출 지연이 됐다가 냈다고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이야기들로 상한가 가거나 급등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상담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1월, 2월에 반등 나올 때 이때 제가 신규메사 하지 마세요. 신규메사 안 해도 됩니다. 종목 사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빠지고 난 다음에 옥석을 가려서 사도 좋습니다. 지금은 묻지마 급등도 많고 품절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잡으면 고생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최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특히나 요즘에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뭐냐면요.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생각해보면요. 비율상으로는 진짜 거의 9대 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돈을 잃거나 물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90%인 것 같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약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10%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0%에 있는 사람들은 돈 욕심이 나기도 하고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돈 지금 내가 묶여있는 거, 물려있는 거 복구하려면 매매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텐데 10%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매매 안 해? 지금 같은 좋은 시장에 왜 안 하지? 바보야? 빨리 해. 수익 봐야지. 뭐 해? 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축입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하는 게 자기는 할 수 있어도 남이 못한다면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 게 좀 고수의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타 치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면서 N자 반능이라든가 눌림목이라든가 돌파 매매라든가 신고가 매매 등등등 여러 가지 매매 기준이 있거나 그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하는 게 별로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부추기거나 수익 자랑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약올리거나 또는 해라, 지금 빨리 사라 라고 하면서 책임지도 못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석같이 믿고 돈 욕심 때문에 믿었다가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면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조용하게 버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 주변에 더벌더벌 해가지고 남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은요 2차전지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거를 미리 잡아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와서 수익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타성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 단타라는 것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리고 있는데 올라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말에도 올라타기가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귀를 닫으세요.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 잡으면 하필이면 내가 탄 차가 내가 달리던 말에 올라탄 그 말이 막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은 남들한테까지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라고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서 말을 해주시는 게 조금 냉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남들을 죽이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지금 시기에 2차전지 안 하고 뭐 하냐 지금 시간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지금처럼 이렇게 매매가 할 만한 장세에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서 실력이 조금 없는 분들이 에이 세상에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다른 종목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욕심을 내보자. 지수는 결국은 지금 이제 은행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리스크들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행 리스크들은요.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상은 당장 문제가 생길 것처럼 아마 밑으로 쭉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당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거니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왔다가 빠져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22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산 종목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해놓는 게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있죠. 2차전지 관련주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아마 테마 장세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세에 맞춰가는 방법은요. 시세를 낼 때 따라 붙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세 내고 빠지게 되면 그 테만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자 반등을 이용하는 매매라든지 또는 죽어있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조금 스윙 투자로 길게 보고 가져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길목 지키기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올라오지 않은 테마들 중에서 이 테마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테마인 것 같애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서 기다리는 방법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방법 중에 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내 종목 잘 탈출시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눌림목 매매 약간 조정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욕심을 그렇게까지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상반기는 저는 나쁜 장세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그 장세 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서둘러가지고 들어갔다가 제일 꼭대기 잡는 것보다는 조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방법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조정 들어가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가면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조정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조정이 안 들어간다면 2500포인트를 뚫어야 합니다. 뚫고 나면 여기서 지지반등이라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돌파 지지반등 때 여기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 돌파된 걸 보고 사자.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걸 보고 사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려가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략을 짜놓고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대기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관망하자라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사도 될지 아니면 가져가도 될지 그런 고민들 제가 지금부터 해결해 볼 텐데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떤 거요? 빛으로 테크 빛으로 테크 매 숟가락 비중이요? 9,800원에 7% 9,800원에 7% 9,800원에 7%요? 네네 한 2년 됐습니다. 네 뭐 위성소고 우리나라 위성소고 할 때 그때 사신 거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고 시세가 나오고 분위기 좋을 때 사면 물려요. 항상 그 순간에는 에이 설마 물리겠어 지금 좋다고 하는데 뭔 일 있겠어 싶지만 항상 가장 핫할 때가 제일 고점이 되고 그때 사면은 별로 좋은 일은 안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요. 나쁜 기업은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공우주 산업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얘가 항공우주 산업만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기장치라든가 전력기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결국 리튬 1차 전지라든가 리튬 전지 이쪽으로도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여러 가지 산업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에너지 산업 쪽으로 엮여가지고 항공 쪽으로도 엮이고 전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도 엮이고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도 엮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엮일 수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것은요. 거품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빠지고 나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잘못 매매한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 매매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원래 만원 9천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서 가져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즐거운 기다림이 될 텐데 지금은 별로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된 건 내가 너무 미리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9천원, 만원까지 바로 올라간다면 바로 팔고 나오면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좀 많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거나 바닥을 만드는 횡보자리가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에서 아마 6천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봤을 때 6천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7,500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돌파 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저거 돌파됐다고 해서 따라 붙거나 하지 마세요. 대신에 만약에 8,500원이나 9천원까지 올라간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손실이 좀 있더라도 줄이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에 하나 6천원까지 내려가준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9천원대부터는 비중을 줄이셔서 다음에 내려왔을 때 더 살 수 있도록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아래쪽에서 비중을 많이 사보자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는데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엇박 잘 타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또 막 추가 매수 해버리고 내려갈 때 손절해버리고 이러면은 이제는 이 기업이 좋든 말든 간에 내 계좌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고 밑에 내려갈 때 사라. 네. 그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하실 때 평생 잊으시면 안 되는 덕목이에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라. 이거는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고요. 매수 가량 비중이에요? 5만 6천원에 10% 5만 6천원에 10%요. 가격대가 일단 조금 높아요. 그리고 얘가 5만 6천원 이하로 안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내려갔죠. 네. 내려가서 3만원 때까지 내려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굳이 5만 6천원에 들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3만원까지 내려간 걸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5만 6천원에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5만 6천원에 가깝게 오면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일단 여기서 들고 있다가 또 내려가게 되면 난 또 5만 6천원에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실 중일 때 잘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거 반토막 나도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수가를 바꾸려면요. 팔고 다시 사야 되지 들고 가면서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옳지 않아요. 그 말을 결국 내가 이 지금 상승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 수직 상승해가지고 V자로 올라와가지고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말을 결국 이 상승을 우리는 조금 매도의 시기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도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눈부시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도 지금 이제 전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 엮일 수 있는 기업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이제 에코프로가 꺾이면 다 꺾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거의 지금 간당간당해요. 여기서 지금 더 갈지 안 갈지 되게 간당간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전부 다 마지막 불꽃쇼들을 전부 다 터뜨리면서 마지막으로 간당간당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사막 혼대선 같은 경우도 크게 엮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면은 아마 5만 4천원 5만 6천원까지 이렇게 반등하면 다시 또 떨어져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려가면은 이 기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까지 빠졌다고요. 최근에 좋은 기업 맞는데 3만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맞는데 좋은 거 아는데 3만원까지 빠진다는 말은 5만 6천원에 들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고 있는 걸 자꾸 욕심내면 안 돼요.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쩌지가 아니라 5만 6천원 들고 있으면 안 돼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막 혼대선을 얼마에 들고 있으면 유리할까요? 3만원까지 그렇죠. 3만원까지 내려갔으니까 3만원을 가깝게 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만 6천원에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5만 6천원쯤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5만원대까지 5만 5천원 여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반토막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만 5천원을 일단은 최고 목표가로 잡고 지금부터 해서 올라오다가 뭔가 좀 힘이 빠지고 안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느낌이 촉이 온다. 느낌이 온다 하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도 때려보시고 말씀 듣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심지가 시청자님한테 스스로에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올라올 때 제발 욕심부리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이야기했으면 한 명 정도는 그래 내가 전화 안 해도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먹으려 한다 하는 사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주인공이 되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제발 좀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매도하시고 산모한테 가까이 다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인호텍인데요. 네. 매수가가 28만 8천 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한 30% 됩니다. 음... 팔아야 될까요? 음... 일단 비중이 여론에서 30%까지 들어가기에는 불안불안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점이면 그리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싼 자리면 좀 많이 사가지고 가져가는데 딱히 부담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가 더 떨어져 봤자 올라가기지 싶거든요. 근데 얘는 LG인호텍은 지금 매수가가 까만 선이에요. 지금 TV에 차트 보고 계세요? 네. 차트를 보고 계시면 까만 선에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딱 꺼놨는데 저 자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저가 같습니까? 좀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어정쩡한 자리인 것 같습니까? 올라왔다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정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비중이 30%면 내려갔을 때 얼마나 비중을 더 늘리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조금 그거부터 궁금하네요. 여기서 주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착각을 하시는 게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왜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날이 갑자기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멸망할 징조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좋고 뭐 다 압니다.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나오고 자동차 이야기 나오고 뭐 여기저기 엮이고 2차 전지도 엮이고 전장기계 뭐 좋았습니다. 실적 좋아진 거 맞습니다. 다 압니다. 예. 그렇지만 주가는 어떻다고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특히나 주가가 한번 이렇게 거품이 생겨나가고 주가는 다시 빠져내려가게 되는데 보통이 빠져내려갔을 때는 고점 대비 60%까지 빠졌을 때 우리는 아 많이 빠졌구나 할 만한 자리예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거품이 빠지고 많이 빠졌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 15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고 우리는 아 좋은 기업이 1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야 그건 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려면 안 사면 되지 뭐 하고 말일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사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비중 30%나 사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잠깐 이 코앞을 보고 있으면 아니 뭐 바닥인 것 같은데요. 더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크게 본다면 이거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선 안 됐던 거죠. 결국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된다면 저는 27만 원대부터 비중을 줄여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단타로 생각해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30% 비중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만 원대에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라.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 자리가 저점 무너지면 25만 원이 무너지면 비중이 적었으면 손절하고 치워버리면 될 일을 30%나 샀기 때문에 저점 무너지면 이거 손절하고 치우기엔 너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더라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기 저점 25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추가하면서 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 비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현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비중이 50%, 60% 증가되면 사실 마음이 좀 많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져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장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 보고 대응하자 25만 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27만 원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줄였는데 더 올라가면 수익 내서 나머지 물량으로 팔고 나오면 되고요. 줄여 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저는 한 18만 원 선 20만 원 선 언더리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의 선택이 조금 잘못됐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혠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에요? 4420원에 10%요. 4420원에 10%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 예. 최근에 사신 건가요? 단타를 조금 잘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예, 단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타 해가지고 수익률도 좋고 이제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되고 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요? 뭐 일단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네네, 연습하고 계세요. 네, 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하려고 하시고 단타를 연습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일단은 투자 자금을 한 100만 원 이내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는요. 잃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도박이나 이런 것도 잃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못하면 잃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당구도 친구들하고 우리 어릴 때 막 당구 하러 가면 어때요? 배우려면 돈 잃으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똑같아요. 단타도 처음에는 단타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 파는 그 매수도 굉장히 능해야 되고 호가 보는 능력부터 해서 차트 보는 능력부터 해가지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실행력도 좋아야 되고 결단력도 좋아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종합예술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라도 약간 삐끗하는 그 순간 손실나는 게 금방이에요, 단타는요. 그래서 단타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11%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단타 성공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11% 정도 이렇게 급등 나오면 사실은 거의 성공이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노리고 있는 어떤 바가 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단타는요. 수익 줄 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타니까 당장 눈앞을 보고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장기 투자님 무슨 스윙 투자님 좀 더 지켜보니 그게 왜 나옵니까? 수익 주면 바로 팔고 성공한 거지. 근데 단타를 그렇게 여기 들어가가지고는 시청자님은 단타로 들어가 놓고 뭘 보고 계시는 거냐면 그 정고점 보고 있는 겁니다. 4,800원 뚫지 않을까? 5,000 뚫지 않을까? 에이, 그럼 내가 5,000 안 올라오면 안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 스윙 투자하고 있는 건데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을 내야지. 무슨 스윙으로 가고 뭐 정고점을 보고 왜 합니까? 스윙 나면 팔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사실 매매의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단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지만 단타를 하려면요. 장기 투자부터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단타로 가야 돼요. 장기 투자 원리랑 단기 투자 원리랑 똑같습니다. 시청자님 밥 빨리 먹을 때랑 천천히 먹을 때랑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입으로 넣지, 귓구녕은 어떻습니까? 빨리 먹을 때는 귀로 넣거나 손바닥으로 먹거나 배로 바로 집어넣습니까? 빨리 먹을 때는. 아니면 입으로 넣어서 씹어 먹는 건 똑같습니까? 아, 먹는 건 똑같은데.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다를 뿐이지 먹는 방식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라는 방식은 같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골프도 골프 스윙을 천천히 쳐보라고 하면 못 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천천히 칠 줄 알아야 빨리 칠 수 있대요. 모든 프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칠 줄 아는데 천천히 못 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나 뭐 이런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빨리 갈 줄 알면 천천히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타를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 투자부터 먼저 연습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것들이 늘어지겠지만 비중은 크게 올 수 있잖아요. 단타에 맞춰 얼마 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산을 키워나가는 그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지금 이거는 단타를 벌써 성공했는데 팔지 못했다는 것은 실패다. 결국 이 자리는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5천원 이상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나왔을 때 더 갈까 안 갈까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 줄 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를 추천드린다면요. 타짜 영화를 좀 보세요. 타짜. 수익 났을 때 일어나면 끝날 거를 수익 났을 때 더 빠지니까 나중에 뭐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딱 털고 일어나는 자세 그 자세를 좀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거니까 그때 매도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랩지노믹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과란 비중이요? 5,400원의 20%고요. 네. 네. 이게 제가 9월 말에 배수를 했는데 네. 욕심 때문에 안 팔았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못 팔았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안 팔았다고 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네. 안 팔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알고 계시네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았기 때문에 미련과 후회가 좀 덜하죠. 그렇죠? 내 잘못이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못 팔았다고 하면 못 판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남들이 가져가라 했다. 어쨌다. 뉴스가 좋았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고교라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남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가 산 가격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 주도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진단키트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있고 좋아진 기업이 있거든요. 좋아진 기업들이 어쨌든 돈이 생기게 되면 두 가지 리스크에 놓이게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끝나고 나면 진단키트가 다시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리스크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사장이 그거 들고 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거에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만약에 정상적인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봅시다. 안에 도둑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도둑이, 도둑질이 발생됐을 때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에이 횡령 배임하겠어?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뭘 하게 되었냐면 신사업을 열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기업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진단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또 새로운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진단키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은 좀 더 다양한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될 거고 새로운 사업을 뛰어들게 된다면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 자체가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때까지 굳이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번에 안 판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낮춰버리는 게 낫지 굳이 추가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 교과세 나오듯이 저점을 깨면 손절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점이 저는 약간 여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를 줬을 때 5,100원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100원대가 만약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되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다 판 다음에 다시 5,400원 사도 상관없잖아요. 중간에 약간 손실이 조금 있었지만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5,100원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5,400원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무너져서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000원대의 중후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사면 되겠죠.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러면 실정당이 5,4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3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올라가면 5,400원에 들고 있을 때보다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곳이 그대로 가져가서 수익 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숫가를 바꾸면 되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확실성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다 보니까 수익 났을 때 못 파는 거예요. 대박 한 방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상담했던 거랑 똑같이 수익 나면 다음번에는 그냥 목표가도 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익에서 내가 일어날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하세요. 7%면 7%, 11%면 11%, 15%면 15% 뭐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정하셔가지고 그때 파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고 지금 이거는 5,100원 무너지면 매도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할 자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다시 6,000원 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조금씩 답할 필요 없습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하면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죠.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C택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2만 3천 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 장기 보유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가까지 올까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내 매수가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내가 산 가격 때문에 차트라든가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야 될 때 못 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할 때 있죠.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안 와도 손실이라도 이 자리는 매도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파는 게 유리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매수가라는 것을 좀 잊어버리세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는 자꾸 오기가 생기고 내 매수가까지 와야 돼. 내가 본전 찾을 거야.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KC택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만약에 2만 1천 원부터 꺾여내려간다면 2만 1천 원대는 매수가가 아니지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비중을 줄일 단계가 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 이런 것들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수가 꺾이지 않고 흐름이 갑자기 지수 폭락만 안 나온다면 얘는 한 2만 1천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대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저항 지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고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버걱거리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시죠.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쯤 되면 얘가 막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 언저리에서부터는 매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매수하시고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내려가면 매수하시고 하면 매수가가 2만 3천 원이 아니라 자꾸 떨어질 겁니다. 그럼 다음번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뭘 자꾸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만 1천 원대부터는 저는 비중을 줄이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올라온 힘을 봤을 때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1만 8천 원 정도쯤에서 자리 잡는가 한번 확인해서 1만 8천 원에 다시 사던가 만약 적에게 떨어져주고 무너진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락도 끝났고 여기서 옆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1만 5천 원대 추가하면서 내버리면 시청자의 매수가는 아마 1만 9천 원까지 밀리겠죠. 그러면 상승 나올 때 그 다음번에 2만 1천 원까지 올라가면 한 20% 이상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올라갈 때 지금 2만 1천 원대부터 매도 내려갈 때는 1만 8천 원 지지 여부 확인하고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박수치면서 1만 5천 원을 기다려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싸게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는,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1만 4천 8백 원의 10%입니다. 꽤나 높게 사셨어요. 그렇죠? 대신에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화장품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요. 화장품 업종들 중에서도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나오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 좀 가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실적이 코로나 때 어떻게 됐냐면 안 줄었죠.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많이 줄거나 적자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선방을 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말을 사실 코로나 이후로 잘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은 화장품 업종이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야? 중국에서 자체 버림데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이 한국 화장품 안 쓰고 한할령 했으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그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화장품 업계는요. 판가름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중국 의존도 한때 물 들어올 때 노도 안 절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갔던 그런 화장품 업종들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아니라 그냥 노 젓는 방법을 알아서 물이 안 들어와도 저어갈 줄 아는 기업들을 살아남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거죠.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논밭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이 될 땅이 있고 재개발이 평생 안 될 땅이 있는데 에이 논밭 사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게 된다면 화장품 업종으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선방도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화장품 업종 그러니까 논밭을 사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 사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말들 듣고 손절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10% 비중이라는 것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얘가 어디까지 빠졌는가를 항상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 6,900원까지 빠졌구나. 그럼 내가 6,900원에 추가 매수 한다면은 야 앞으로 잘 샀다고 정말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000원 이하만 하더라도 정말 잘 산 자리입니다. 그래서 8,000원 이하까지 내려간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10% 정도 더 하셔가지고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8,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덜컥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걸 좀 확인하고 전조점까지 내려가는지 저기가 지지가 되는지 한 번 더 여부를 확인하고 사시면 더 100점이겠죠.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셔서 8,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비중을 늘려보자. 늘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재개발이 되고 달려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심택홀딩스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3,640원에서 지금 사셨고요. 7%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제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살 필요가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3,640원이라는 것은요. 둘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 작년 중순쯤에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샀다가 가져간 케이스가 될 겁니다. 저점 무너뜨릴 때는 손절하라 라는 격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올라온 자리에 지금 최고점이 11월 달에 3,640원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3,640원 찍은 날이 3월 6일입니다. 이때 사셨던가인데 어떻게 사셨던가 안에 별로 좋은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시즌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지금 2,800원부터 3,6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은요.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저 아래쪽 저점이면 저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저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얘는 저점 대비해서는 좀 떠있는 어정쩡한 단계예요.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어정쩡하게 떠 있죠. 그 말은요. 결국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되는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4,500원대, 4,000대까지 뛰어오릅니다. 추가 매수 안 돼도 수익 내겠죠. 그러니까 홀딩하시고요. 만약 빠지게 된다면 이 자리는 지금 2,00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갭자리를 매우러 가거나 갭자리 근처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 자리라면 2,000원이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이제는 탈출이 힘들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는 2,000원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지금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것은요. 그냥 욕심나서 그런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 추가 매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략을 드리면서 지금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매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원 매수권 162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비중이 좀 많네요. 네. 잘못돼서요. 네. 이거 뭐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게 아주 섬유스러운 기사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이 뭐 저도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당장 이렇게 종목만 띡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보려면은 이 회사가 뭐 왜 늘어났는지도 좀 봐야 되고 뭐 저기 뭐냐 리포트도 좀 봐야 되고 이렇게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 지금 당장에 뭐 신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마 추측을 해보건데 저런 거 아닐까 지금 이제 보복 소비라는 게 막 증가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마스크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증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어찌됐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생각하기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기업이 과거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건 모릅니다. 네.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 관련주라든가 이런 신원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쌍방울부터 해가지고 뭐 BYC 예전에 BYC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뭐냐 좋은 사람들도 있었네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인건비 싸게 의류를 만들어 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때 한때 수혜를 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021년도에는 이제 뭐 왜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불분명하지만 이때도 뭐 김정은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왔었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 2019년 이럴 때도 뭐냐면 남북경협 때문에 올라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 말을 남북경협이 아니고서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든 말든 간에 항상 어땠냐면 주가가 그냥 남북경협이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고 정치 테마로 엮일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치 테마로 움직이는 걸 실적을 들먹거리고 있으면 물리는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좋은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요. 다음 정치 테마들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면 주기적으로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급등 나왔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죠? 저때마다 대선이 있고 남북경협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다음 대선과 다음 남북경협, 다음 이야기 나올 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됩니다. 물론 가져가는데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서 저는 시간만 있다면 다음 대선까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면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정치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급등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국가가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갈 수 있지만 저렇게 과거처럼 크게 상승 나가는 걸 노리려고 한다면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 4년 투자하신다면 나쁘지 않다. 매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급한도만 아니면 그냥 묻어놓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치 테마로 엮여야 되는 걸 자사주니 실적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섬유도 상관없습니다. 정치 테마로 엮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대선까지 좀 기다려 보신다면 총선이나 대선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때 한번 수익 내고 비중을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가져가는데 부담되는 기업 아니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옆으로 HR고 자꾸 옆으로 행보만 하길래 그 문제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랑 매 숟가락 비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HR HR 사람인 HR 네. 사람인 HR이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에요? 26,000원에 11%요. 26,000원에? 11%요. 11%요? 네. 일단 사람인 HR을 횡보중이 아니라 하락 중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 중인데 이걸 횡보로 보고 있다는 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보면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옆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세로 전환되거나 횡보세로 전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내려가고 있는 미끄럼틀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겨울이면 추운 게 당연하고 여름이면 더운 게 당연하듯이 내려가는 종목이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려가게 냅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잡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 잡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내려갈 때 사라고 하는 것은 내려갔을 때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사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 내려온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내려온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안 알려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온 걸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온 걸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매수하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물은 엎질러 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할 건지 가져가도 되는 기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업은 우리가 딱 보면 어떤 기업인가 하면 구인구직하는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뽑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일자리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시장이 좀 화랑일 때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경기침체 이야기 나오고 고용을 좀 줄이겠다, 실업률을 올리겠다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채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얼마나 수위를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구직자들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은 하더라도 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구인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홍보비로 돈을 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사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사람들이 침체가 되어서 사람 잘 안 구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얘들이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이라든가 일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웃소싱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을 뿐인 거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좀 더 많이 빠지고 밑에서 좀 더 오랫동안 버티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때서야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아마 다음 대선 얘도 다음 대선을 좀 노려봐야 되는 게 다음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 3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경기가 조금 많이 후퇴가 되고 무너졌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고 기업들은 막 사람을 못 구한다 못 구한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펴겠습니다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면 정치 테마로 엮여서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로 봐야 되는 일이고 너무 험난한 일이고 2, 3년 동안은 별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엎질러진 물이니까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나와서 다음에 좀 더 바닥을 잡고 다 떨어지면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올라와 준다면 2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거나 2만 5천 원까지만 나오더라도 저는 손실내서라도 손절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 반등 때 빨리 탈출하셔서 나중에 바닥 다 잡고 다 떨어지면 그때 한번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누가 봐도 지금 시청자님은 이 코앞에 차트 몇 개, 이 캔들 몇 개만 보고 옆으로 가고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 치를 봤을 때 옆으로 줄줄줄줄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내리막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코앞만 보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리막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번에는 좀 크게 보는 연습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다나리고요. 다나리고요. 맥스쿠가 비중이요? 네, 5,342원의 10%입니다. 음, 맥스쿠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네, 뭐 또 추가매수 고민했어요, 설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 좀 계속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매수쿠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고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저는 음, 그렇죠. 일단 시청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있어요. 비밀도 아니고 너무나 기본인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안 보려고 하는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인데. 기본이 뭐냐면요. 주가가 급등하면은 박살나고 박살난 게 올라오기까지 한참을 걸린다는 이 기본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 예. 그러면 이렇게 급등하고 빠져있는 이 박살난 기업이 올라올 때까지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그 한참 걸리는 시장에 한참 걸리는 자리에 들어가 놓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달팽이 거북이를 타놓고 왜 토끼처럼 달리기를 바랍니까?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는 종목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을 자꾸 외면하니까 어, 주가가 많이 빠졌네? 다날 전자결제 주니까 좋겠지? 어머나, 그러면 사놓으면 수익 보겠지? 어, 근데 왜 안 가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건 최악이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 급등 나온 거에 기업에 대한 공포감은요. 쉽게 안 없어져요. 우리 한 번 깜짝 놀라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나면 그 실망감이 다시 또 기대감이나 그래, 내가 널 용서해줄게라고 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인식이라는 것을 벗어나기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날은 나쁜 기업도 아니고 전자결제 주기도 하고 비트코인 관련 주로 막 엮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품들이 생겨났다가 그 거품비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지금 반투막 나고 손절하고 뭐 정말로 어떤 분들은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자산 당장 하신 분도 이 기업을 통해서 생긴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면 사고 싶을까 꼴배기 싫을까요? 꼴배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빨리 올라온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돼요. 왜냐하면 다날이라는 기업이 지금 당장은 적자가 나고 있고 뭐 당장 이렇게 보면은 영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좋지는 않지만 전자결제 서비스는 앞으로 안 쓰는 걸까요? 더 쓸까요? 더 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향후 멀리 왔을 때는 좋은 기업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거품이 올라왔다가 거품 빠지게 되면은 지 가치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저는 매집을 하고 모아가기엔 나쁜 종목이 아니다. 대신에 빨리 돈 벌고 싶고 단타하고 싶고 매수가 가져오면 어떡할까요? 올라오면 어떡할까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엔 적합한 종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직장 다니세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장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단화를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가신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같은 가격에 살 바에는 조금 더 떨어지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4,000원대에 추가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4,000원대는 저는 한 30%까지 비중을 늘리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가져가시는 동안에 3,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저때는 비중을 70% 또는 더 많이 늘려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많이 사서 직장 다니시는데 최선을 다하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전히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자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집 앞에 나간 김에 유럽 여행 가는 사람 없고 유럽 여행 갈라다가 슈퍼 갔다 들어온 사람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고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관점 유지하시면서 관망하자, 좋은 자리를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챔피언 대표 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